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 준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삽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욱 요란해지고 최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심에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공구한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보금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두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금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편 교도 가겠습니다 10편 104편 10편 104편 19절부터 10편 104편 구약성경 877페이지 10편 104편 10편 104편 19절부터 35절 끝절까지 교도 가겠습니다 10편 104편 19절부터 교도 가겠습니다 요하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온 아이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러지지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굴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하여 주의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닥지으셨으니 주여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적이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에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본 헐구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하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절구하실 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하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하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이 여하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대 찬양대 Rag healthcare cap by 하나님의 아버지로 늘 함께 계시니 그 아버지 그 사람 변창고 날 지키시며 또 제가 어디에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베푸시며 뒤로 날 가득 건네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봄철 반도 여름 가을 반도 애완을 벌려가 주게도 만물이 바다로 들어 낸지마 진실한 주 사랑 받아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베푸시며 뒤로 날 가득 건네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주 성령이 바다로 들어 낸지마 성령이 바다로 들어 낸지마 성령이 바다로 들어 낸지마 오늘의 힘든 주 내 예수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기를 베푸시며 이동할 모든 것 내가 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지어 외식하는 서의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댄 바리세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거기까지 마태복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들 대표적인 서의관과 바리세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을 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에게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선재를 통해서 율법과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된 것과 반대로 이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나서 가는 것마다 온갖 활란과 순환을 당하고 학살을 당한 그러한 비참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인데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봄 23장에서 배우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외식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안식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스스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운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직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하자면 외식과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끝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죄와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종교가들이 지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죄가 바로 외식입니다. 끝으로 꾸미는 것 말이죠. 윗은 끝으로 착한 채 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면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곳곳에 많은 종교들이 보면 도대체 그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들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아주 웅장하게 아름답게 꾸미났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도 가는 곳마다 웅장한 교회당을 지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미났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났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의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속에는 생명과 진리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순전히 형식이고 외식이고 끝으로는 제법 아주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성비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견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뿐 아니라 기독교도 그런 외식과 그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고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우리 시대에는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들도 엄청나고 큰 웅장한 교회당들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주 경건하게 음숙하게 세련되게 예배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이으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을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는 그 예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그 가운데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소듐 공무라성이 의인 열밍이 없어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없지만은 문제는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질을 다 불질러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그 형식적인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도 다 하나님이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문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불질러버리고 그 민족을 몽땅 바벨론에 끌고 와서 70년동안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고 예수님 시대에는 해로당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정축해서 46년 걸려서 지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는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기독교가 마치 그와 같지 않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역사 끝에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건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돼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봐 죽임으로 그들이 2000년간 저주받은 것처럼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다라고 자랑합니다. 곳곳에 웅장한 교회당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파도 많고 성격에 없는 예배의 의식이 아주 세련되고 음숙하게 잘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교회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냐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 열심히 얼마나 있느냐 겉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거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껍데기 모양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참으로 그 속에 거듭난 사람이 몇이라도 있느냐 거듭났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진리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이고 형식이고 위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세인과 스위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라는 걸 부풀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해서 보기도 좋고 맛있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룩 자체는 부풀게 하는 겁니다. 바리세인과 서유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는 것은 그 유대 종교가들의 형식적인 교훈 외식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형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외형적으로 꾸미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과 진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생명과 진리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은 없이 그토록만 아름답게 꾸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종교가들은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그 형식과 위선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어른치하고 깨끗한치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깨끗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이제 읽은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그것도 계속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성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함구듬 같으니 여기에는 장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대 그랬죠. 25절에 장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대. 겉은 아름답게 꾸몄다 말이에요. 이 잔이 말이죠. 이 겉은 깨끗한데 이 속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먼저 속이 더 깨끗해야 됩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잔뜩 있다면 거기다 뭘 담아먹겠습니까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람들 보기에는 깨끗한 책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온갖 죄로 가득하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종교가들은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책하면서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이에요. 그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다.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틀림없이 구별지한 사람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위선자가 아니다. 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잠은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잠은 16장 2절 말씀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라는 말씀은 깨끗한 척 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종교가들마다 자기들은 꽤 경건한 척하고 어로운 척합니다. 유대 종교가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죄인들인데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순이고 태칸 백성이고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보기에 그렇습니다. 자기보기는 모두 깨끗하여도 요한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하겠느냐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라라 필경은 사마의 길이라 자기볼 때는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아요. 이 기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자부하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천국 가는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이다. 가봉이 지옥이더라.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 스스로 위선에 속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민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야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겉으로 의론적 하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으로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그래서 마음의 더러운 것은 그대로 감춰놓고 겉으로 경건한 종교 모양만 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문 30장을 보겠습니다. 자문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아야 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아야 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가 어떤 무리겠어요? 종교가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 점 나지 못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놀러 갈 때 자기는 교회 가고 술집에 가는 대신에 자기들은 믿는 사람께 모여서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온갖 그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씻김을 받지 못한 무리가 있다. 종교가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어떻게 했냐 더럽다고요 더럽다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은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자꾸 꾸미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0편 51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을까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남의 돈 떼먹고 거짓말을 시키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지은 죄에 만불의 일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저런저런저런 없으면 깨끗하단 말입니까 다이슨이 뭐라고 했냐 내가 누구누구한테 죄를 지어서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죄의 목전에 악을 해결했습니다. 왜? 사람끼리 죄를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대가를 갚고 화해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인 사람이 피해자들에게 아니면 유족들에게 백배 사과하고 많은 대가를 갚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람끼리 죄를 지었어도 법은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이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의 근원을 뿌리를 차단한 겁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왜 죄악 중에 출생했느냐 인류의 조상 아담을 하나님의 인류의 대표로 세웠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므로 아담만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아니라 아담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의 자손입니다. 맹수에게서 나는 전부 맹수입니다. 독사 새끼는 전부 독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0편 58장 3절에 보면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면서부터 격교로 나가 거짓말하도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못해서부터 죄인이고 못해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남면서부터 격교로 나가 거짓말하도다. 옆으로 기어가는 개처럼 남면서부터 사람은 똑바로 살지 못하고 옆으로 갑니다. 거짓말하도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기 14장 4절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데서 나올 수 있느냐 깨끗한 것은 깨끗한 데서 나옵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아주 유전받아서 태어났는데 그 더러운 데서 무슨 깨끗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옆기 15장 14절부터 16절 사이 보면 사람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낳은 자가 무엇이 간대에 어롭겠느냐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이 못하겠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롭다고 하겠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우리가 물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한다 미워하기를, 노하기를, 남을 욕하기를, 탐내기를, 거짓말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물 마심 같이 아주 죄를 짓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욕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욕기 25장 구약성경 785페이지 욕기 2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우리가 별을 보면 달을 보면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다 달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 인생이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벌레와 같다 구덕이와 같다 구덕이가 우글우글할 때 얼마나 우리는 더럽게 이기지 않습니까 벌레인 사람 구덕이 인생이랴 인생이 구덕이 아무리 깨끗해 봐야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욕기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오 네 의인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네가 어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인간이 비록 어로운 일 착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4경전 17장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느냐 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승림 받기로 원하시면서 승림 받는 분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승비라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승림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비록 어롭고 선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너 같은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너 같은 죄인들이나 볼 때 어롭게 좋게 보이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비록 좀 어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실 줄 아느냐 왜 안 받으십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선은 선은 선인데 위선입니다 죄가 발린 선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고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온갖 탐심과 더러운 것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꽤 착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더러운 손으로 만진 주물딱거리던 떡을 가지고 잡수해요 그러면 밖에서요 더러운 물이 더덕더덕 묻고 냄새가 나는데 개나 갖다 주라고 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니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정성스럽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돈 바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좋아하십니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악한 계실로 그런데 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착각하는 겁니다 뭘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압니다 안 좋아하십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새피아미 잎사귀 같으므로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 아이다 우리 죄가 더러운 것에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로운 것도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해요 머리부터 발까지 만시창이 된 사람이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병자가 더러운 걸레조가리를 걸치고 나타난 거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죄인이 의로운 일을 한다고 자기 수치를 갈릴 수 있는 옷이 됩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잎사귀 같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묻고 벌거벗은 수치를 확인하고 무화과 잎사귀를 꺼서 치마를 만들고 입고 하나님이 불어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숲속에 숨어있었습니다 왜요? 그 무화과 잎사귀가 그들의 수치를 갈릴 수 없습니다 햇빛이 나니까 금방 말라버렸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다 부서져버렸고 저녁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줄기만 몇 개 남았을 거예요 그게 뭘 가르칩니까 인간이 행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무슨 교육이나 종교적인 모든 의의가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고 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서인이 피부를 표범히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서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얼룩무니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뭘로 변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기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죽어도 안 됩니다 제물로도 피누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본성적인 죄의 기절을 가지고 사는 이 죄인들에게 윤리를 가르치고 도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점점 달라지고 꾸미고 아름답게 경건하게 어렵게 될지 모르지만 속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꾸준 물통 있잖아요 요즘에는 꾸준 물통 보기 어렵죠 그때그때 치아 버리니까 꾸준 물통에 넣으면 다 밑에 깔아앉고 끝에는 이제 맑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작대기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젖어 버리면 콩나물 때가리 밥 때가리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막 와 올라옵니다 그렇죠 사람 겉으로는 꽤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합니다마는 그 속에 죄가 딱 깔아앉아 있습니다 언제든지 건드리면 별거 다 올라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서 물어와서 여보 씨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 내 손이 하도 버릇이 없어서 이걸 손을 좀 질을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고 여보시오 당신 마음을 바꿔야지 마음을 고쳐 먹기 전에 어떻게 손에 버릇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주먹을 대고 이놈이 씹을 보라고 보라고 제가 옛날에 경부생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만 원이요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요 바로 건너편 옆자리에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그 부인이 하얀 보센을 신고 물론 고무신을 신고 아주 예쁘게 뭐 하러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치장을 하고 딱 얌전하게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장사꾼이 지나가다가 잘못 흔들려서 그 보섬밥을 팍 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막 눈을 부릅뜨더니 눈깔이 빠진다고 우와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귀 부인이 입에서 건드리기만 하니까 막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악담이 그렇습니다 건드리기만 나옵니다 별거 다 나옵니다 사람이 깨끗한 척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위선이 드러나고 말 겁니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이 바로 제일 그 사람입니다 그 속에 마음 생각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누가 전서 5장에서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날까지 험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씀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만 하면 아마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 속에 영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 영이 죄와 험물로 죽어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이랬는데 그게 사탄의 권세가 그 죽어있는 영혼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그 속은 죄와 거짓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데 겉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해지겠느냐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혼이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 순종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다 구원받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오 그 영혼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네 영혼이 깨끗함을 받아 그랬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렀으니 그 영혼은 깨끗한 영입니다 그리고 로마스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십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죄를 짓게 익숙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속에서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의식을 지키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겉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얼만큼 되면 그 이상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종교생활에 아주 익숙한데 마음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선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종교가들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불교인들은 목탁을 두드리고 자기의 죄가 올라오면 딱 때려가지고 집어넣고 머리카락 올라오면 싹 깎아버리고 올라오면 또 깎아버리고 올라오면 목탁 때려가지고 꽉 집어넣고 그래서 사리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민하면 사리가 생기겠어요 그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영혼의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근본적인 변화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위선적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어려운 척 하는데 그 속에 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결국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겉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유탕에 하여튼 때가 밑에 쫙 깔려있는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모유탕에 보면 이걸 청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물만 집어넣어요 새로운 물만 물 나오고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는 밑에 더러운 건 그대로 깔려있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물 싹 빼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새 물을 집어넣고 바꿔야지 완전히 더러운 거 그대로 놔두고 밖으로만 계속 깨끗한 짓 한다고 오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구원받는다 거듭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보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뭔가 자신 있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모아 부끄러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어두운 구석을 그대로 숨겨놓고 거룩한 척에 하면 그게 결국 위선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위선자가 되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거짓말하고 탐내고 악의 다툼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온갖 죄를 짓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오래 안 다녀서 안 된 겁니까? 수십 년도 안 다녀서 안 되는 겁니까? 기도를 덜해서 안 됩니까? 돈을 더 많이 안 받쳐서 안 되는 겁니까? 정성이 모실해서 안 됩니까? 의지가 약해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위선적인 생활 속에 아직도 감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확실히 거듭난 경험은 분명히 없이 온갖 좋은 교훈들을 받아가지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게 벌써 받은 줄 알아요 교회당 들어오면 벌써 천국 문화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꾸미기 시작합니다 오래 다녀서 꾸미고 또 종교 생활을 해서 꾸미고 봉사에서 착한 일을 해서 꾸미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자기를 단장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 속에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근본적인 건 그대로 있는데 언제 해결됐냐고 그게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나무 아무리 물 많이 주고 그릇 많이 주고 농약 채고 정성 들여도 좋은 열매 안 맺힙니다 탁 찍어서 나쁜 나무는 찍어내버리고 좋은 나무에 접이 붙여야 됩니다 돌감난 나무가 다 찍혀서 참감난 나무에 붙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고요 로마 11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 옛사람 아담 안에서 내려오던 그 본성적인 거기에서 찍혀서 하나님의 선한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을 공급받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켜보려고 덤비는 것은 나쁜 나무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점점 우리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자문 30장 12절에 아까 읽은 말씀대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나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라고 하는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 우리는 거듭났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자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활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구원을 안 받았던지 아니면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로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 갓난 아이든지 아니면 기엄하든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달걀이 정상적이면 어미가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 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40일이 돼도 50일이 돼도 깨날지 모르면 그게 뭐예요 무정난이라고 그러죠 석 달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요 금방 천사가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경이 오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교재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 배우면서 점점 변합니다 신앙이 성장해갑니다 반드시 변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변할 겁니다 고린대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 곧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사도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도덕적인 제도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한탄해서 너희는 아직도 갓난 아이다 구원을 안 받았든지 도무지 잘하지 못한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무대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디무대전서 1장 19절 신약 338페이지 디무대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도 있고 믿음은 구원을 받은 믿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뭘 가져야 되느냐 착한 양심을 가지라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속에 착한 양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은 영에 속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은 다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살아요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삽니다 양심이 계속 속이고 속이니까요 양심이 화임맞아가지고 무뎌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심을 속여도 별일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양심이 하나님을 행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명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내 양심이 밝아졌어요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은 버렸다 양심도 속이고 우리 구원받고 나면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나아갑니다 선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남이야 보든 안 보든 양심은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죄를 지으면 양심에 부끄름을 느끼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것이 양심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뚫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요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문 20장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부끄름 없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양심을 따라 살면 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영혼이 살아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점점 점점 깨끗하게 밝게 하늘 민에서 점점 양심이 차다갑니다 선한 양심이 하늘 민하여 차다간다고 베드로전스 3장 21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에 부끄름 없이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양심에 부끄름이 있다면 양심에 갈등을 느낀다면 그게 죄요 바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양심은 버렸다 어떤 일이니 양심은 버렸다 그럼 양심 없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에 관해는 파산하이너라 그 파산한 믿음이 그게 천국 가는 믿음이겠어요 배가 바다에 떠 있어야 가지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깔아 앉습니다 그냥 침울합니다 파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파산합니다 그 성령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는 바다 물은 짜도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 배 속은 짜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물고기 배 속은 안 짭니다 그 소금이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파선된 것이라고 아주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도무지 성장하지 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났는데 나자마자 병이 들었든지 나자마자 아무것도 젖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려 한다든지 그렇죠? 도무지 잘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1년, 2년, 3년 지나면 쑥쑥 커잖아요 그렇죠? 어린 애들 크는 거 보면 너무 보기 좋잖아요 온 식구들이 기뻐하고 야 너 많이 컸다 철 들었다 철 들기 전에는 가볍더니 철 드니까 무겁지 말도 조심하고 점점 달라지잖아요 눈치도 좀 차리고 자기 수치도 갈 줄 알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구라느니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분별 못하는 거예요 은혜인지 율법인지도 모르고 성령익사인지 거짓인지도 분별 못하고 그래서 한때 그들이 거짓된 교훈에 율법주의자들에게 빠져서 바울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구를 했지만 이제 너희 속에 그리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구를 한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리도의 형상이 이루기 그리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도의 생명이 이루어졌으면 그리도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리도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리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속에서부터 밖으로 변해야 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소인들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레이기 20장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이기 20장 7절 레이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해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체감이지만 그 더러운 것을 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소인들은 이제 주님이 그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뒤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시대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이지 않고 오직 그의 극리라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리라심을 쫓아서 불쌍히 이기는 사랑으로 중생의 씻음 중생은 거듭나는 거죠 중생은 두 가지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깨끗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중생의 씻음과 깨끗하게 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승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 모든 죄와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승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구원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깨끗이 못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승이 되게 하려 합니다 명실공의 우리는 그리토인이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승답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승이 돼야 됩니다 구원 받고 가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그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요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도할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고 나면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환란을 받아도 그건 즐거운 마음으로 죽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죽습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성교사들 보면 100% 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데 어디든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가기를 꺼리하는데 거기 가면 지독하게 고생하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멋지게 죽을 것을 찾아가자 그게 전도인들의 구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호강하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어떻게 싸우겠어요 옆에 자기 동료가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용기를 내서 전진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스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못하겠느냐 영원한 성령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려면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한 분을 숨기려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요새 정치가들 보면 정치가 옆에 보좌관들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상사들을 자기 애가 숨기는 분을 완전히 얼굴에 먹칠하는 것과 똥칠하는 것과 완전히 막 박살되는 요즘에 그런 거 보잖아요 사람을 잘못두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연약하고 점점 쇠퇴해가고 병도 늘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언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나미니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됩니다 빌리포스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까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나미니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못 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 이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까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조금만 깨끗하도 된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어두운 것을 부끄러운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날마다 깨끗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부터 7절 8절 간식겠습니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주님이 제림하실 때 여기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그리도께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첫 번 우리가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리스의 의입니다 구원받을 때 의의 옷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깨끗하고 희고 깨끗한 예복을 지켜나가는 생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신랑은 영광 중에 오시는데 이 신부는요 1년간 모욕도 안 했습니다 잠자다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닦고 더러운 냄새 나는 글레 쪼가리 걸치고 몸질을 펄펄 날리면서 신부 입장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미친 여자인가 싶어서 기겁해서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날 보면 신랑인 입장 타고 신부가 들을 때 그 신부는 평생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단정하게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부 신랑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안 되겠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의 신부를 단정하는 미장원이다 날마다 단정하는 겁니다 디무대 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면 되니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면 되니라 기 쓰는 것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주에서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요 더러운 거 무의도 있으면 좋은 음식을 담아먹을 수 없잖아요 투갈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마음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옥가는 두려움은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죄에 물들까 봐 세상 유혹에 빠질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신앙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다든지 영적으로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속적인 친구를 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럽히는 모든 잘못된 취미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치 않는 것은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6절부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하냐 미그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야 할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이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건 빛 가운데 사귀는 빛은 깨끗한 거요 정직한 거요 선한 거요 의로운 거요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있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 사귐입니다 이 교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온갖 죄와 속임과 모든 걸 있으면서 감춰놓고 사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두운 거 부끄러운 거 숨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이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거룩한 사귐이어야 됩니다 깨끗한 사귐이어야 됩니다 그 속에 죄와 거짓을 숨겨놓고 입으로 형제 자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산다 그런 말보다도 혹 잘못하면 그 빛 가운데서는 즉시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사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지혜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도인은 잘못해놓고 잘못 없는 것처럼 딱 숨기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양심을 속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백을 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돼지는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나 양은 가다가 또랑이 빠지면 팔뚝 뛰어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잘못하면 즉시 거기서 뛰쳐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죄를 즐기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도무지 죄가 없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남의 욕하는 것도 죄고 분내는 것도 죄고 탐심도 죄고 선한 일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답에서 쓰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항상 드러내고 잘못을 적나라하게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 아무리 해도 절대로 내가 뭐 잘못했냐고 끝까지 자기 양심을 속이고요 남을 미워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속했는데도 거짓말 했는데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도 그래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뭐가 죄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지은 마음까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자백해야죠 솔직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을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밀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밀하고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꾸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밀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정해야 돼요 깨달은 만큼 순정해야 됩니다 시큰 듣고 깨닫고는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깨닫게 안 해요 어떤 사람 미천을 대줬는데 장사 잘하면 또 미천 대주고 또 장사 잘하면 더 대주고 그러죠 해줬는데도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까먹고 주는 것도 뺏어버려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순정하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또 많이 알면서 순정하지 않으면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많이 알라고 배웁니까 순정하면 그 다음에 있는 자는 더 준다는 말씀이고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줘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린다 그러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그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의 돕는 베필러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는 완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와는 나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점도 없고 험도 없고 깨끗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지만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하십니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귀한 곳에서는 먹을 물도 없는데 시철물도 없겠어요 몇 년 가도 모욕도 못한 사람들 짐승처럼 더럽게 냄새나는데 그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몇 번씩 세수하고 온몸을 씻고 몸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아름다운 옷 입고 단정하게 입고 단장을 잘하면서 왜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깨끗하게 하려고 안 합니까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깨끗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고 읽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려도 죽어도 안 읽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편지를 받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쪽지깁니다 그래요 어떻게 내 마음을 꼭 꼬집어가지고 내가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러셨죠? 제발 좀 성경도 좀 읽으시오 외우기도 하고 열심히 좀 듣고 행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도 좀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0편 119편 9절에 내가 죽게 범죄에 잔해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0편 119편 11절에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이 배우면 성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몸은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옷은 깨끗하게 입으려고 그렇게 신경 쓰면서 마음은 더러운 대로 왜 내버려 두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그 여자분들 여자분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밖에 나갈 때 어떻게 취장을 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그려요 사방 그리고 단정하고 여기다 걸고 그다음에 옷도 입어 왔다가 저거 입어 왔다가 누가 보이려고 그래요? 물론 단정하게 보이는 건 좋습니다만 자기 남편에게 좀 잘 보여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이 쓸 때는 뭐 헬레리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신혼 때는 그거 하더니 아예 하나 둘 놓고 나면 퍼져가지고 펑펑 매력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좀 남편 앞에 좀 잘 보이려고 하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께 좀 잘 보이려고 깨끗하게 단장 좀 하라고 아름답게 그래서 바울사도 디모드의 전세 얘기했잖아요 보석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속 사람을 깨끗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봉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하면 신령한 것이 보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는 신령한 그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게도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 신령한 것을 보이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요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10편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또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의 온갖 것으로 마음이 더러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죄도 깨닫게 하고 점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여러 가지 고난으로 단련시켜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은을 깨끗게 하는 자 같이 하나님이 내 자순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순금이 없죠 많은 불순물이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서 불순물을 다 빼내가지고 꺼냈다가 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하는 동안에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단련하시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깨끗한 정금같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깨끗지 못한 것을 마음속에 감춰놓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위선은 정말 모순입니다 우리는 명실공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깨끗하게 점점 거룩한 생활을 나아가야 됩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그 옛날 주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을 책마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과 대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고 책마하신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선 속에 그 외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세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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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권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편안한 것 그 필요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도 끝내 장면이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중집회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동계수련회 광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 접수기간이 끝나니까요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빨리빨리 접수를 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말 전체 임원 모임이고 신구 임원들이 저는 참석해서 하는 임원 모임이니까요 2시 반부터 6층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2012년 성도 다이어리하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1층 서적부에서 판매하니까요 성도 다이어리 6천원 달력이 2천 5백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교육원 6층에서는 중집회, 전도집회에도 많이 전도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교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소구 5천원 3개월 8월 5천원 6천원 6천원 5천원 6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7천원 5천원 6천원 그 사랑과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어린 한결같이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어날던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하늘의 하다로 드러낸 증명 진실한 주 사랑만 하느니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어날던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주신이 오셔서 인정하네 오늘의 빛 내고 내일의 소망 주신이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어날던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주신이 오신 신하수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 감사합니다.